오늘은 장세기 39장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길이란 뜻입니다 장세기 39장은 요셉에 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마로왕의 신의 대장이었던 아마 군인이었죠 그 집의 보디발이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야곱의 아들로 부족함이 없이 사랑을 받고 자라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상인들에게 은이십에 팔려서 애굽을 온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제 아들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노예와 종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더라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 미워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를 돈을 주고받으며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면 그는 복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종기케 하면 종기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이 버리고 사람들이 사고 팔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는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더라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 요셉을 바라볼 때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그리고 경험이 있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한 17살쯤 되는 어린 소년인데 일을 곧장 잘하고 하는 일이 참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보기에도 저 아이가 저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저 아이가 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봤더라 그 아이의 훌륭함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훌륭한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는구나 저는 오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가지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네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길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길이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면서 네 가지 축복의 통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축복은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장세기 26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장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6장 3절로 5절의 말씀은 이삭이 받은 축복에 가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삭은 그랄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그 지역에는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은 흉년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삭의 땅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백배의 소출을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 백배의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환란의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추구합니다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구나 우리는 환란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를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삭은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이삭의 믿음이 훌륭하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는 언제나 우리 성경은 어떤 사실과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켜서 이삭이 복을 받았느냐 이삭이 흉년의 땅에서도 백배의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축복의 통로는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도 백배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이삭 때문에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로 사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나의 믿음이 나 자신도 복되게 하니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자녀와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추구합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씨앗은 하나를 먹으면 하나가 없어지지만 그 씨앗을 심으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심는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전해 주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이 열까지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도 복을 받지만 너희 자손이 천대가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부모는 이 땅을 살고 다 떠나가지만 육신이 사라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 사라질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 뿌린 믿음의 씨앗선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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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하는데 첫 번째 길은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는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민숙이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지난 400년 동안 애국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잠자는 처소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 나가자마자 모세를 불러서 식계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애국에서 바로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죠 두 번째 비록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너희들은 너의 짐만 짓지 말고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두 번째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게 성막을 갖게 되죠 그게 훗날 성전이 됩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레이지파이고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사장으로 선택된 자들이 바로 오늘 아론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너희 중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 구베라에 세워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라 어떤 일을 맡겨냐고요 나 요하는 너희 백성들을 복주고 복주고 복주기를 원한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을 복주기를 원하구나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제사장들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너희 백성을 축복하여라 내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게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두 번째 통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우사바시 서서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역대하 20장의 본문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합과 암몽과 마온족속들이 유다를 공격해왔습니다 한나라가 세 부족이 연합하는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온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에 선지자 야시엘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선지자 야시엘이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모합과 암몽과 마온이 우리보다 힘이 셀지언정 이 전쟁은 사람이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왕이 일어서서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학 20장 20절은 요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만 나라가 경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래야만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를 신뢰하는 복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안에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길이 열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통로는 믿음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죠 사무엘, 모세, 다위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상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기야 4장에 보면 빚을 많이 쳤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줬어요 남편이 일찍 업고 이제 아들 둘을 키우다가 빚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들도 빚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우실 테니 여러분은 거리로 나아가서 빈 그릇을 할 수 있거든 많이 빌려오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과 그의 자녀들이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로 기름이 그 그릇에 채워집니다 그릇마다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집니다 이제 준비한 그릇이 기름이 다 찼을 때에 선지자가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또 다른 그릇이 없습니까? 이것이 전부입니까? 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기름이 그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릇이 더 많았다면 더 많은 그릇에도 기름을 채웠을 것이다 그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 세 번째 길은 믿음을 통하여 복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열명의 정당군은 우리는 가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서 날마다 때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축복의 통로는 사명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사모엘하 6장 9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축복의 통로 네 번째 길은 사명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십니다 사모엘하 6장의 본문은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괴를 석 달 동안 그의 집에 모셨을 때에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다윗왕 때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이 하나님의 법괴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고 그 법괴를 모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왕이 그때까지만 해도 기랍 여아림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괴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옵니다 기랍 여아림은 예루살렘 성에서 한 15킬로미터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법괴를 옮겨오는데 원래 레이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괴는 사람들이 손수 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괴에 내 기둥이 있고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워서 내 사람 장정 내 사람이 매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연휴인지 그날은 그들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괴를 싣고 옮겼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오베데돔이 집에 있는 곳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법괴를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춤을 추자 소들이 놀라 뛰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레가 기울었고 수레가 기울어 법괴가 떨어질 것 같자 곁에 있던 우사라는 청년이 그 법괴를 붙잡았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법괴는 그룹한 성물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우사라는 청년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법괴를 만졌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괴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드 왕도 하나님의 법괴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법괴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자 그 가까이 있던 오베데돔이란 집에 왕이 이 법괴를 좀 맡아달라고 맡긴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오베데돔 비록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법괴임으로 그의 집에 모실 때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귀히 여겨서 그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괴를 모실 때에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가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큰 사명 맡은 자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맡은 사명을 가벼워 여기지 말고 가벼운 짐을 지르고 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명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나의 불량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지고 가야 될 것이고 무거워도 지고 가야 될 것이고 억울해도 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취미삼아 하지 마십시오 놀이삼아 하지 마십시오 생명 걸고 감당합시다 왜냐하면 사명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복주고 복주기로 원하시는 분이고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그 길을 얻어야 됩니다 그 길이 나의 길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축복의 길은 열려지게 하옵시고 그 길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